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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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쥬아님은 왜 여친 안만드나요? 줄 설거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롤튜어가 먼저에요 또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여자는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 이거 진주만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영화 진주만에서 쥬쥬쥬쥬 아아아아악 아아 아 미드 뭐야 진짜 분위기 깨네 아이 쉣 아니 댓글이 뭔데 아 진짜 전면 뺐다 그래도 아 진짜 너 뭐하는 애야 진짜 아니 엘리스 Q는 맞춰야지 네이스 와 진짜 일부러 안 맞추나봐 네이스 그렇지 지엔자 믿고 있었다고 그렇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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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만들었지 내가 그렇지 네이스 저것도 그렇죠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야 분만 잘하면 돼 아 진짜 저거 못다네 궁 좀 빨리 쓰지 사이트 궁이 너무 늦었어 간비 때만 써줬어도 내가 다 잡아 네이스 어 저 올라프가 이긴다 그렇지 좋아요 저도 잘했죠 시비를 전멸 빼고 딜 다 넣어놨고 카타가 마무리했지 깔끔하게 겁까 하지 마세요 칭찬할건 칭찬합시다 끝나고 캐리라고 하기 전에 인정하세요 인정할거는 그치 그치 싸우가 못 이기냐 그렇지 그렇지 됐어 괜찮아 여러분 땄으면 됐어요 내가 내가 왔다 아 진짜 이런거 같더라고 아까도 저랬거든 올라 진짜 믿고 있었다고 아 이 친구 잘하네 어 그렇지 그렇지 수정초 캐리 중 수정초 캐리 중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좀 짜증나네 왜 먹지 내꺼를 니가 넘었어 음 웃음 잔뜩 쩔았구만 나한테 나 라인으로 해둘면 했지 좋아요 빨리 오픈해라 그냥 3기임 하자 갈 길이 바빠 나는 아니에요 저건 써포지짐 많이 하신분이에요 알죠 아 저도 근데 진짜 칠린저에서 한 경기만 해보고 싶어 진짜 상대 제 서포터 리헨즈씨 그 다음 상대 데프트 데프트랑 코어장전 이렇게 그 거대한 데프트씨의 벽이 어느정도인지 동등한 조건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까도 말했더만 힘껏 부딪혀보고 싶어요 진짜로 데프트랑 벽에 금을 낼 수 있나 제라니요 좋은 놈 괜찮은데 아니 이거 얘네 왜 막는 거냐 켜줘줘 템지드 되게 띠껍네 대나무수를 애기하겠다 비매너이저 있다고 광운대 얘 개못 얘 못하면서 어떻게 마스터에 버티고 있지 키키 님이 그러니까 티어가 거긴거에요 보는 눈이 딱 거기까지인거야 으 으아아아 아 저러다시피 2픽이니까 갔다올게요 오늘 목표 50... IC sanct 6점이니까 50점까지 순항해봅시다 뭐 운좀 좋으면 70점까지도 예 어 운이 아니지 내가 잘해야죠 제가 잘해서 갔냐 병신아? 죄송한데 보일때 욕하시면 밴이예요 네? 갔다올게요 야 뭐하냐? 눌러놓으랬잖아 뒤질래? 지화화면에 티어 좀 띄워줘 맨날 검색하기 귀찮다 아 저는 근데 그거 좀 거슬려 보여서 안 띄우는게 낫더라고 에이 저 판수 창피해서 띄우기 싫어요 그 이해 좀 해주세요 사실 그랬어요 예 처음 삼매판한거 창피하잖아 뭘 자랑이라고 띄워놔 그거를 어? 차근차치했습니다 에이스 좋아요 아 아 아 그렇지 아 왜 먹냐? 에이진아 뽀뽀 하나 Complacere 하지 마라 진짜 와 진짜 와 야 불 너무 온다 판테온의 특패 아주 난리도 아니야 저거라도 잡아야 된다 그렇지 네이스 어우 쉣 좋아요 베이지 플래시 없어 좋아요 제가 희생했기에 나온 그림이죠 아 씨발 아 진짜 그렇지 에이스 오 쉣 와 진짜 에이스 견제 너무한다 이 새끼들 오 쉣 에이스 에이스 아 지금 언딜이 지금 배가 등에 붙었는데 배가죽이 저거봐 저거 저거 우와 저기도 되네 저게 와 신지도 든든해 에이스 에이스 야 벗이 버텨줘서 이거 지금 특패이가 나오는거다 진짜로 아 어디갔냐 얘 혹시 에이스 미칼 반응 좋은데 에지ني 그래도 얜 내 듀오 coded 안 돼 듀옥감 탈락이야 얘는 내 cx를 지금 13개나 빼서 먹었어 라인즈리프 은근 소점 먹더라고 절대 오지않을 새벽을 기다리는거지 이 녀석 여기있었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사람 진짜 일부러 이런다니까 나 만나면 저래 진짜 나도 얘 싫어 옛날 같았으면 진짜 그냥 어? 판 엎었지 시즌2 때만 해도 원딜이 어? 원딜 왕자님 CS를 먹어? 감히 도구가? 말이 안됐어 진짜 먹지마라 먹지마라 했다 또 먹을래 솔직히 내가 이즈렬인데 저정도 C팀 받았으면 캐리 했어요 저는 저는 자신있어요 아 이거 겨울스킨 시너지 맞춰야되요 오케이 나이스 갔다오겠습니다 물주님 시너지 철자 한번 말해보세요 부요 부요 에이스 좋아요 너무 달구 그렇지 잡아줘요 네이스 네이스 룰루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우 이 사람 제대로네 진짜 롤 잘하는 사람이야 아 레오나 아 레오나 저거나 쳐넣지 진짜 아 개새끼 네이스 좋아요 아 아 쟤 왜 저러냐 야 야 야 저거 저거 왜 아무도 안아줘 아 다 잡는건데 그렇지 그렇지 에이스 에이스 바드 에이스 아 좋았다 이거는 바드랑 겨울 시너지 맞춰서 이기는거에요 쟤네는 스킨 시너지를 안 맞췄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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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거리 가네 사거리 짧아 짧아 오케이 좋아요 아 그렇지 야 쟤 어차피 구라이 하나밖에 없어 깨버리자 돼지 3개야 우리 끝내버려 좋아요 데프트 시비를 개달았네 아 천호 고맙습니다 아 천호 고맙습니다 지완님 안녕하세요 아유 천호 고맙습니다 아 테두리 다 좋은데 살짝 아쉽겠네요 아쉽네 아니 그냥 뭐 점수나 딱 무시하는게 아니라 깔맞춤이 안됐다 그정도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거 같애 날 데프트라고 부르던데 날 데프트라고 부르던데 아 네인쓰 야 그래도 플래시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우 셰이 좋아요 산장하네 뭐야 저거 어쩔 수 없어 전멸써 전멸써서 오게 아이씨 가려줘 가려줘 아우 가려줘 가려줘 아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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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드야 와드 야 안된다니까 되잖아 되잖아 병신아 되잖아 뭐가 안된대 으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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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이 야아 라카나 뭐하는거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다 해 서포터랑 하기가 싫다니까 정말 이거 다 해놓은거 조져버리잖아 아아 정말 진짜 이래가지고 말을 안할 수가 없어 말을 그렇지 네인쓰 좋아요 무리야 집중 조금만 하자 라카나 진짜 와 실드 역겹다 진짜 한장하네 진짜 저게 안죽네 에이스 호 business 다음 루시안 공 쓸 때 G matrix 할 때처럼 두두두두두두두 소리내면 10000No 좋았어요 Field 좋아요 Skillshare 자신있어? 그렇지! 네이스! 아니 이걸 진짜 하네. 키키키크 이이이이이 이멜이 지완님 이거 받고 힘내세요. 도쟁장님 이이이이이 이멜이 지조꾸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일 주요일 배신하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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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